상훈아 하이 상훈아 네? 오토바이 잘 굴러가? 굴러는 가는데 오토바이는 근데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아니 바퀴 만보돼서 유미 빡쳤잖아 유미 안 그래도 미안해 죽겠어요 유미가 걱정해서 오빠 이렇게 막 해준건데 제가 안 바꿔도 되는데 유미 찐텐으로 빡쳤어 네 찐텐으로 빡친 것 같다고 다들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바퀴 갈아줄게 가자 진짜요? 지금 바로요? 나의 상훈 콩예라 해라 해라 상훈 놀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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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안 바꿔면 된다고 그게 아니라 민심이 지금 왜 바꾸라는데 안 바꾸냐고 유미 화나지 않았냐고 유미 화났는데 왜 유미 말을 안 듣냐고 상훈이가 의심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못 믿어 지금 아니 계속 뭘 못 믿던데? 그러니까 상훈이가 지금 후레친다라는 거에 꽂혀있어요 그래서 상훈이 월급을 후레치려고 해 아니 어떻게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걸 뭐 고치러 갔냐 나 생각해보니까 타임벨트 같은 것도 모르면서 둘이서 이거 브레이크야? 나 와서 때릴 뻔했네 이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거 가고 있잖아요 전문가 데려갔잖아요 아 여기 전문가 있었잖아요 전문가 유미가 그래도 오토바이 좀 아니까 다행히 내가 오늘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꿔줄게 아 진짜요? 오토바이 바꾸면 안 될까요? 내가 오토바이 시트랑 그리고 바퀴랑 아 오토바이의 계기판 있잖아요 속도 나오면 불이 안 들어와요 그건 어쩌라고 그건 어쩌라고 저녁에 안 타면 되잖아 저녁에 안 타면 되잖아 아 저녁에 안 타면 되구나 어 아 그러네 낮에만 타면 위험하게 왜 저녁에 타라고 해 아니 적당히 해야지 빨리 빨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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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때리고 싶었나봐 사실 어제 제가 오해를 한 게 죄송스러워서 거기서 메추를 좀 더 올려드리는 걸로 그래 그래 가자 제 동봉이는 어떤 아트냐가? 뭐야 아 저기 있다 뭐야 근데 왜 여기서 찾아 항상 달라져가지고 요즘 뭔가 기억력이 감퇴된 거 같아요 맨들맨들해서 그래 뇌가 맨들맨들해졌나? 들었을 때 아 넘어진 이유가 맨들맨들해졌나?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했어 inform 어 다미 오케이 아니 부품을 칼로 자르고 계신데 어? 부품을 칼로 자르고 계신데 mesa 그리고 다른 것들은 몇 개요? 몇 개요? 몇 개요? 4,5 개요? 다른 것들은 몇 개요? 다른 것들은 몇 개요? 몇 개요? 네요? 몇 개요? 굉장히 크다 몇 개요? 그는 어디에 이럭니다 여기에 영상이 있다면, 손을 전화하는군요 여기는 없어요 저는, 손을 전화하고 오는 시간 저 반을 전화하고 있었는데 저녁에는 전화한 관계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고, 이곳에서는 200개요? 네, 한 10분 더야 그는 또 다른 곳이자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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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에서는 기계로 다 하잖아요 여긴 다 손으로 하시네요 기계로 다 하시는 거 같은데? 근데 기계가 우리나라랑 조금 또 이랬다가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 어? 까이돌아 까이디야? 아 비눗물을 묻혀서 이렇게 떼는구나 마찰은... 뭐라고? 마찰? 마찰 아닐 수도 있어 아 마찰은 제가 없는 거고 제가 없는 게 마찰이고 야아 야아 어? 이거 사이 한국으로 가죠? 어디야? 네 네 어디야? 아 아 아 아 원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저런 속바퀴가 있어요 원래 아 그래? 저 보면은 이런 속바퀴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네요 이런 속바퀴가 하나 더 있어서 이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에는 타이어가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음 오케이 엠덕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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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실 이거 이거 있잖아요 어 이거 제가 끼느라고 한 시간을 낀 거라는데 아 진짜? 네 1분도 안 돼서 30초만을 빼시네요 아니 왜 맨들맨들한 사람이 왜 그것도 못 낀다? 맨들맨들해서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아 와 안에 더러워 먼지 엄청 많네 또 에어건 해달라고 했다가 또 사람들이 무식한 소리 한다고 그만해 그만해 1절 만에 그쵸 아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불이 나오는 거구나 네 나와네 자 이거 나와 어 나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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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들어온다 나 꺼내라 여우지 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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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여우 여우 뭐가 이렇게 하나씩 없냐. 중요한 부분이 없네. 중요한 게 없네. 밖에 언제 왔어? 그러게요. 방금 왔다 막 시끄럽게 할 때 왔다 갔다 했나봐요. 아 진짜? 나 멍 때리고 있을 때? 그런 거 같아. 나 진짜 못 봤어. 저도 저거 하느라 정신 못 차렸어요. 드리는 시간이랑 품에 비해서 가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놔요. 그냥 놔요. 그냥 놔요. 아 이제 한 번 더 줌. 제 뚜껑도 사라졌어요. 이렇게 하고 타고 다녀야 돼요. 이렇게 하고 타고 다녀야 돼요. 시원하겠네. 항상 왜 시원해질 일만 생기는 건지. 우리 어디서 먹을까? 아 바로 앞에서? 여기 있잖아. 밥집. 껌땀. 밥 있네. 저는 베트남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구워서 주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가격이 되게 나쁘지 않고 진짜 좋아요. 한테요. 템증 나이네. 야. 응. 하나 더 있어요 지금? 응. 넌.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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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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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넌, 넌, 넌. 아아. 이런 데서 먹기 처음이지? 전 많이 먹었죠. 많이 먹었어? 베트남에서 이런 데는 진짜 처음에는 이런 데서 먹을 수 있나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냥 오, 이 정도면 먹을지 하지. 이 생각이 드죠. 요, 점,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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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오, 예. 오케이. 까만쥬. 내가 항상 영상을 찍으면 이런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신기하네 그러게. 이게 목이 뭔가 자리도 없었다가 갑자기 VIP석을 내주고. 여기 근데 되게 보면은 진짜 전형적인 베트남 가정 안쪽 모습이. 아, 이게 관우신이에요? 그런 거 아니야? 외국은 달마대사 뭐 이런 분인가? 요아이! 아, 배고파 죽겠어. 아, 저도 배고파요. 아, 짜, 짜, 짜. 오우. 오우. 자, 묵국인가? 배춧국이네. 네. 많이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남지야. 이게 그냥 밥도둑이지. 그쵸. 이 느옹맘이라고 하는데. 이거 없으면 밥 먹기 힘들어. 이게 생선 젓갈인데 되게 처음에는 좀 비릿했는데. 자, 이게 맛있어. 아, 이거요? 계란에 고기 들어가고 당면 들어가고 조금 주셨네. 가자. 아유, 두 분 전에 그렇게 바빠. 아니, 지금 업무상의 그거였습니다. 업무상에. 업무, 업무? 예, 예. 여자친구. 여자친구, 누나오. 아이고. 컴파이 마. 아유. 맞아요? 아니에요. 잘 먹었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좀 맛있는 거 사줬어야 되는데 더. 아, 이거 맛있는데요? 저는 이런 로컬도 되게 좋아해요. 아, 많이 했지? 좋아해, 무랑. 못 참니. 음, 3명이서 5천원이면 괜찮네? 완전 가성비 값. 어? 저거 흰색 넣은 거 아니야? 오, 흰색하네. 오오. 예뻐, 예뻐. 예뻐. 이야, 새 걸로 바뀌었는데. 아, 뜨거워. 이거 엄청 뜨거운데, 만져보세요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엄청 뜨겁다. 하나 더 그만, 어찌됨. 하하하하. 아, 뜨거워. 딘딘쭈. 사오쌌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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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만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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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까만쯔. 오케이, 까만쯔. 잘 타. 아, 감사합니다. 완전 새건데요, 이건? 내가 갈아줬다. 아, 감사합니다. 오, 갈 거 다 갔는데 되게... 어, 역시 이런 건 좋아요, 진짜. 베트남 오토바이에 진짜 천국? 바퀴도 와.. 새끈빠끈한데 바퀴 어? 전 안다시는구나 이제 불도 잘 들어와? 네 화를 내시네 가자 가시죠 짜잔 가슴 presence 예진 Jan 친구 완주 Anamel ω eu легко hemos 갖고 넘 아 잠 O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